자, 건배! 일단 눈으로 즐기고 자, 한번 드셔보시죠! 여기 셰프의 레코멘데이션으로 황개구리도 있네요 스판시 블루프러그 초콜밭 맘에 들려 그래 왜? 아줌마가 맘에 한잔 할래? 한잔 할거야 누가 나왔으니까 한잔 어저께도 한잔하고 오늘도 한잔 맛있어? 괜찮네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고기가 엄청 매워보이는데 너무 부드러운 거 아니야 고추가 국물 맛이 어때? 좋아좋아좋아 그 매운 맛이 아쌀해 너무 맛있어 당신은 새장되겠지? 생각해 생선사진이 살 봐봐, 살 이렇게 쫄긴 것 같아 엄청 얼큰하지 고기를 먼저 항상 튀겼어 튀긴 느낌을 좋아해 봐 튀기 한번 튀긴 다음에 조리가 오구나 대박 마라 맛이 나는데 강하지 않으면서 얼큰하다 우리나라가 갈치조림 갈치조림 응 그 맛에서 약간 덜 짠 거 대구조림 국물 있는 갈치조림 국물 있는 대구조림 술 먹고 나서 내가 볼 때 이거 김밥을 먹으면 대박이야 김밥을 먹으면 대박이야 김밥을 먹기 김밥을 먹기 김밥을 먹기 김밥 다 했어 다 했어 바닥을 먹어봐 아, 먹으려고 그랬는데 바닥을 먹어야지 바닥을 먹어야지 국물이 너무 맛있어 엄청 푸짐하다 여기 크리스틴은 저희들이 위슬러 스키장 올 때마다 들리는 레스토랑인데요 분위기도 좋고 굉장히 친절해서 저희는 꼭 여기 위슬러에 오면 이 크리스틴이 들리곤 합니다 당신은 스팀웍스 필스너 저는 오늘 칵테일 맹고 마가리따 먹어보려고요 샤크토리, 캔포테이로 습 그리고 찰니 쇼트 립 이게 샤크토리입니다 아 예쁘다 무화과 잼하고 치즈하고 이렇게 햄하고 곁들여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소소하고 되게 맛있어요 칵테일 한 모금 하고 음 맛있어 맛있어 이게 BBQ 숏립이고요 이게 포테이토 습 너무 맛있어 땡큐 당신 감자 좋아하잖아 오 맛있어? 엄청 부드러워 이거는 BBQ 숏립 이렇게 찍어가지고 우와 진짜 부드러웠다 장조림이야? 장조림이지? 완벽한 장조림 미디움 레어로 너무 잘 구워졌어 정말 육즙이 촉촉하게 살아있으면서 대박이야 장조림 여기는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직접 메뉴를 신청할 수 있게 이렇게 새로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리고 댐프라도 있고 누드 있고 사시미 있고 미기리 미기리하고 우동하고 스파이시 세먼 사시미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한 내역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오도를 넣을게요 아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오도 하니까 편리하네 시원하게 또 한잔 먹어줘야지 아우 시원해 스파이시 세먼 사시미 이거는 하프 오도입니다 이거는 호불호가 있기가 힘들어 양념이 이렇게 초장 양념이 돼있으니까 안 맛있을 수가 없지 맛있어 미기리가 나왔는데요 일단 크기가 마음에 들어요 김치 우동도 나왔습니다 얼큰할 것 같아요 차이 리기리인데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시켜봤는데 한번 먹어봐봐 나도 이 차이 한번 먹어보려고 돈 비싸지 않나? 2.50인가 밖에 안 했어 그 싸바하고 하마트의 중간 정도 맛이 나는 것 같아 그 싸바하고 일어난istic이 달걀을 받았네 바다를 만나고 바다를 만나고 밴 애국임 다리 동기랍니다 랍스터 비스크 야 여기는 물컵대입니다 밖에는 눈이 쌓여있고 아 분위기 너무 마음에 든다 아 스프를 이렇게 미리 쉐어를 해주네 이게 랍스터 비스크 랍스터 비스크 시프 멜트 랍스터 그 향기가 엄청 많이 난다 조심조심조심 너무 소프트해 시프트 멜트요? 시프트 멜트 맛이 어떻습니까? 하하 비어네스트 솔직히 평범한 맛이네 엄청 평범한 맛 아니 그냥 분위기 아 나오지 않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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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누군가 한상차림이 나와있어 하하하하 누군가 있어 우리도 이렇게 해주세요 기다려 레투스쌈 중국음식점 로제 이것도 왠지 뭔가 맛있을 것 같아 로제 로제 그리고 레드코리가 있고 연어코리가 있고 여기가 제일 좋은 한국인은 헤넹 이게 화이트 샹굴이야 그치? 그다음에 이게 플레토 양이 엄청나다 이게 건강하십시다 아 이게 제일 나는 이 꼬치 먹어볼래 맛있어 맛있어 짱꽁 소스 그 다음에 요거는 간장 소스 그리고 얘는 그 타이소스 이게 덕커리 오리커리 속이랑 한번 섞어 볼게요 이게 지금 오리고기고 이게 죽순이고 이제 이 파프리카 그리고 이제 국물은 약간 락사 국물 비슷하게 코코넛 베이스 밥이네 귀농이다 쌈 싸먹는 거네 밥하고 야채하고 땅콩하고 밥만 넣으면 허전할 거 같아서 고기를 넣거든? 진짜 맛있어 고기를 넣어봐 넣어놔 살짝 그냥 됐어 빨리 넣지마 어때? 음 게으네? 그치? 생각보다 맛있어 제일 좋아하시게요 네? 사실은 소주를 많이 타는 걸 좋아하잖아 왜?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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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 아무 말도 안 돼 음 음 으음 먹지? 무지 망각갈비맛은 그 과일즙으로 잰 게 딱 느껴져 퍼프갈릭부터 한번 허브갈릭 갈비 허브갈릭 갈비 우리 딸내미가 먹어보고 싶다는 거였는데 찍어서 한번 먹어봅시다 일단 갈릭허브라서 그런지 마늘 향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역시 수원 왕갈비? 뭐야 이게 쏜 똥갈비 응 쏜 똥갈비 이게 족구쌈입니다 이렇게 팔을 한 개 저지러서 위에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이 파 향이 퍼지니까 느끼한 면이 사라져 육개로 이까심 자 사 사르겠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있어? 이까심은 물냉면 잠깐만 고추 한두룸 겨자 한두룸 맛있어 이 집은 저희들이 여러 번 와보고 검증된 맛이에요 그래서 오늘 짜장면하고 탕수육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 적당이 탕수육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내 것도 비벼주는 거야? 오 탕수육 나온다 오 탕수육 나온다 오 저기 소금을 좀 주실래요? 드디어 탕수육도 같이 나왔습니다 스냅이 제일 맛있어 맛있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늘도 역시 맛있네 이 집은 이 무채가 같이 나오는데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이거 세 번 리필해서 먹고 가는 거 같아요 탕수육 소고나무초고 음 음 음 음 음 음 나는 찍먹 음 음 음 회전이 잘 돼서 그런가? 되게 신선해 그치? 어 벌써 다 먹은 거야? 응 대박 난 거의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다 먹었어 아 치킨인데 되게 부드럽게 그 밑간을 해가지고 살이 엄청 나요 파니어 치즈 파니어 치즈를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거 좀 딱딱한 두부 맛? 어 원래 그런 맛이야 왜냐면 음 맛탕 음 비슷한데 안에 치즈가 들어가 있어 응 나도 끝맛이 응 부드럽게 나 먹어요 음 음 비누로 신중하게 한 번 먹어봅시다 우리가 시킨 게 생왕갈비 돼지갈비 돼지갈비 응 이런 플레이터도 있네 근데 아쉬우게 된장찌개를 먹고 싶은데 된장찌개가 없어 밑반찬도 깔끔하고 괜찮은 거 같지 않아? 응 감자도 특이해 감자조림이 너무 많이 안 달아 그치? 상추 대신에 샐러드를 주면 안 돼? 이것도 이게 생왕갈비 1인분입니다 양념 돼지갈비 1인분입니다 돼지갈비 1인분이었는데 snooze 요건 음 미쳤어 미쳤어 음 단면 안밸날에 달아 시키는 음 아 요건 여래 음 음 음 요건 아무튼 요건 돼지갈비입니다 돼지갈비 응 돼지갈비 feliz 그분 아 miss 그래? 오래간만에 에버딘 몰에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니까 줄래? 너무 많은데? 미스터무베이 슬플베리 아이스크림 슬플베리 아이스크림으로 시켰어요 그리고, 육수의 슬플베이 미스터무베 이게 트리플베리 아이스크림 자 한번 드셔보시죠 저는 이걸 이미 먹었습니다 어 맛있습니다 하하하하